지장보사림 일자 여러분,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장보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부전에 가면 지장보사림 주불로 모셔져 있고 좌보초의 도명존자, 우보초의 무독교왕이 모셔져 있고 양옆으로 10대 왕이 모셔져 있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부전 10대 왕에 대한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서 명부의 세계에 가서 10대 왕의 심판에 의해서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명부전에서 제를 올리고 명부전에 공을 들이고 명부시왕의 위덕을 비는 10번의 제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예수죄, 영산죄, 수륙죄 해서 3대 죄가 제일 큰 의식입니다. 불교에서 거기서 예수죄 때 많이 독경하는 경전의 말씀을 우선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마다 심판을 받아서 7, 7제라 해서 일주일마다 제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7, 7, 49, 49제에 7번 제를 올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죽으면 제를 올리는 의식이 10번의 제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일제가 여덟 번째 죄가 되고 백제 지내는 것이 사람이 죽은 지에 백일 되는 날 지내는 것이 여덟 번째 죄고 1년 상, 1년 있다 지내는 죄를 아홉 번째 죄를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올리는 상을 대상이라 해가지고 마지막 열 번째 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7, 7, 49제에 7번 지내고 백일제 지내고 소상죄 지내고 대상죄 지내는 것입니다. 백제는 100일 만에 지내는 거고 우리가 보통 옛날에 소상 소상 1년 만에 1년 상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대상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이 열 번째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왜 열 번의 죄를 올려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경전에 의거해서 제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명부전에 참배를 하고 명부전에 죄를 올릴 때 명부전에 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불자로서 나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명부의 세계에 와서 심판을 받는 열대왕한테 심판을 받는 이곳에 와서 내가 머지않아 아니면 오늘 오후라도 아니면 뭐 50년 후에 10년 후에라도 갈 곳이 명부의 세계를 미리 와 있다고 해서 내 삶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또 나는 어느 심판을 받아보실 심판이 내려질 것인가 라는 내 삶을 비춰봐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저승에 가서 어떠한 심판을 내릴까 생각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사에 있어서 우리 저승에 와서 죽음에서 저승에 있는 것이 명부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생과 저생, 현생과 내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부처님께서는 사람 생명이 살아서 호흡지간에 있다. 목숨은 호흡지간에 있다. 생명이 백세 인생이라고 백살돼서 가는 게 아니라 숨 들이셨다 내쉬지 못하면 가는 인생 호흡지간에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참 투신하고 자살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마는 간혹 뉴스에 보면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우리가 발코니 그 뭐라고 합니까? 아파트 그걸 뭐라고 하나? 거기에 이제 서서 다리 안쪽 내세우면 저승이고 내디디면 이쪽에 있으면 이승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저승과 이승이 백세 후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순간 호흡지간에 있고 발 하나 내디디면 이승과 저승을 갈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일을 과연 하고 싶은 일을 좋은 일을 모든 일을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명부전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저기 썼듯이 염라왕 수기사중 예수 생칠경 생칠왕생정토경이라고 아주 제목이 깁니다. 아마 한 16자 되는데 이렇게 긴 경 정도 드문데 이 경은 우리 불자인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은 저승, 내생을 지옥문에서 담당하는 지옥고통받는 분을 구제하려고 원력을 세운 보살림이기 때문에 다음생 이야기, 내생 이야기, 죽은 후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설염나왕 수기사중 예수생칠왕생정토경이라는 것을 예수제 지낼 때는 독경하는 독성하는 게 더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10대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경전에 영화 몇 년 전에 신광계 인광보인가요? 신광계 인광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시나리오, 그 작가의 그런 경전이 이 경전이에요. 여기 16자 이 경전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아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읽으면 이해를 빨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대왕, 우리가 저승에 가서 10대왕을 어떻게 섭렵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독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염라대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전이시여 저희 모든 대왕들은 사신으로 하여금 검은 말을 타고 검은 깃발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죽은 이의 집에 가서 무슨 공독을 지었는지 점검하게 한 다음 그 명성에 준하여 문서를 내보이고 죄인을 가려내되 저희가 세운 소원에 어긋남이 없게 하겠습니다. 검은 말을 타고 검은 깃발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삿갓을 쓰고 일직사자, 월직사자, 두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왕들 사신 보내 죽은 이의 집에 가서 남녀들 모든 공독에 인연 지었는가 점검하여 명성에 따라 세 갈래 세 개나 지옥에서 방출하고 저승의 경을 온갖 고통 면하게 해준다네 죽은 후 첫 번째 7일에는 진광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죽은 지 7일째는 중음신의 몸으로 몰려가는 대열이 먼지처럼 많고 많네 장차 초광대왕 향하여 일제히 최정거하는 터라 그때까진 아직 나 하나로 건너기 전이라네 나 하나로 건너기 전이라는 건 사람이 질식했다 살아나고 이식이 없다 살아나고 죽었다 금방 깨어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가면 한결같이 바다나 강을 만난다는 거 일직사자, 월직사자를 만난다는 건 저는 수없이 불자님과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계가 잡힌 게 있는데 반드시 바다가 있고 물이 나타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일 동안은 초광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두 번째 7일에는 죽은 이가 나나로 건너는 데 천만의 무리가 떼를 지어 강물을 건너간다 길 인도하는 우두나짤 몸둥이로 깨를 끼우고 달리가라 자쪽 가는 기절 손엔 작살이 늘려있네 세 번째 7일 동안에는 송제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세 번째 7일에는 죽은 이가 더욱더 두려워 비로소 저승길이 험난하고 멀다는 것을 깨닫네 저 험하다 이름을 점검하여 살던 곳을 알아내어 무리를 지어 오관대왕에게로 보내진다네 네 번째 7일 동안에는 오관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오관대왕의 관청엔 업의 저울 호공에 걸려있고 좌우 두동자의 업을 기록한 장부 완벽한 해 죄의 경중이 어찌 인정이 바라는 대로 되라 저울 주로 내림체가 저지른 웻인연인 것을 다섯 번째 7일 동안에는 염라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다섯 번째 7일에는 망인들이 다투는 소리 그치고 죄인들의 마음에 한이 서려 달가워하지 않네 머리채를 잡힌 채 고개 들어 부위 거울 쳐다보고 비로소 지난 날 지은 일 분명하게 알게 되네 여섯 번째 7일 동안에는 변성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여섯 번째 7일에는 죽은 이가 젖은 길에 머무는데 절박한 죄인들 어리석은 마음에 집착하네 날이면 날마다 공덕의 힘만 바라보나 천당과 지옥은 한순간에 달려 있네 일곱 번째 7일 동안에는 대산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일곱 번째 7일에는 저승길 중은 신의 몸으로 오로지 부모될 이가 사랑 나누기만 바라네 이때까지도 폭우분 영원히 정해지지 않아 또다시 남녀들 무슨 인연 지었는지 살펴보네 여덟 번째 죽은 지 백일에는 평등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죽은 이가 백일째에는 더욱 두려움에 떨면서 몸은 형들에 매이고 책직질로 상처를 입네 유족의 아들딸이 노력하여 공덕을 지으면 묘한 선행으로 자비일법 전당에 태어나네 아홉 번째 죽은 지 1년이 지나게 되면 도시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1년째 되는 날 이곳을 지나가기가 더욱 고통스러우니 유족의 아들딸은 제법을 닦아 보고배 씨앗을 심어라 여섯 갈래 세 개의 윤회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경전 만들고 불상을 조송하면 미혹의 나루 벗어나리라 열 번째 죽은 지 3년이 지나면 오도절른대왕의 조소를 지나간다 죽은 지 3년이 지나서야 건널라로 열리니 죽고 나쁜 것이 오지 보고배 인연에 달려있네 불선한 일 걱정이 천일 내에 이루어지니 태에 드러났다가 죽거나 젊은 나이에 죽으리라 사람이 죽은 지 3년 천일이 돼야 모든 육도윤에 지옥아기 죽세인간수라 천상 여섯 군데로 갈 곳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열 가지의 제법 모두 갖추면 열 번째 죄를 다 올리면 열 가지야 겁에 죄를 면하고 지옥에서 풀려나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여섯 갈래 세계를 헤매두는 고통 끝이 없으며 열 가지야 겁으로 지옥아기 죽생삼도에서 받는 고통 감당하기 쉽지 않네 제법 닦는 일에 노력하여 공덕을 갖춘다면 항하강 모래알처럼 많은 죄가 저절로 사라지리나 염나왕은 항상 대야차 왕들을 시켜 이 경전을 지키고 보호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염나왕은 법받들어 이 경전 크게 선야하여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중생들 도량에 널리 알리네 나 염나왕은 야차 왕들 시켜서 이 경전 지키고 보호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고 널리 유통시키리라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려 세종께 예를 올리고 말하였다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은 대부분 삼보의 재물을 암용하여서 울부짖으며 그 죄를 받습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 믿는이라면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여 삼보의 재물은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죄를 지어넣고는 용서받기 어려운 이 경전을 보는 이들은 미리 재법을 탈당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인간과 하늘 세계에 태어나 안락을 누리고 싶거든 삼보의 재물인 랑 반드시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저 어두운 지옥 세계 한 번 떨어지고 나면 절교하며 받는 고통의 세월 가는 줄 모른다네 그때 엄마법왕이 깊어 뛰면서 부처님 발에 이 말을 대여 예를 올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을 엄나왕 수기사 중 이수생 칠왕생 정토경이라 할 것이니 너는 장차 이 경을 모든 나라에 전하여 유통시켜 모든 사람들이 이 경의 가르침대로 받들어 실천케 하라 엄나왕이 물론 안자 일심으로 경청하였네 부처님은 다시 은근하게 이 경을 부탁하며 이 경의 이름을 예수 생칠교라 하리니 너희들은 사부대중들과 함께 널리 전해 실천케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엄나왕 수기사 중 이수생 칠왕생 정토경을 인연 있는 이들에게 널리 권유하여 공덕을 미리 닦게 하고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 기이하게 하여 유네의 고통을 여느 영원히 멈추게 하라 이 한 몸 위태롭게 바람 앞에 등불 같아 두 마리 지가 우물 위에 등농굴 난 몰래 갉아먹네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날 방법을 닦지 않고 무슨 물질을 의지하여 그곳을 벗어나려는가 두 마리 지가 우물 위에 등농굴 난 몰래 갉아먹네 라는 건 우리가 하루 삶에서 등야 한 들판을 한 산 나그네가 가는데 코끼리가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큰 웅덩이가 있어서 식농굴이 있어서 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려니 밑에는 독사들이 뱀들이 뒤틀고 있고 다시 위에 올라가려니까 코끼리는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식농굴을 잡고 있으려니 고통스러운데 꿀벌에 벌통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꿀이 떨어지니까 그 꿀맛을 보고 밤으로 낮으로 신지 검은지가 긁어먹고 세월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 허망된 감각적 쾌락의 꿀맛에 빠져가지고 허망된 집착을 해서 허망한 일생 삶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 기의하고 마음을 닦아라 배와 다리 만들지 않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험한 곳 만나면 두려워 벌벌 떠는 걸 그대는 아는가 한 평생이 손가락 튕기던 순식간에 지남을 깨닫는다면 제법을 닦고 제법을 닦고 불법 듣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말라 그때 대중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들 한없이 기뻐하면서 저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열반의 처설을 떠나서 다시 연막국으로 돌아가 이 법을 믿고 받들어 실천하였느니라 이 경전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독경을 해 드린 것은 절마다 큰 절에 가면 명부전이 없는 곳이 없고 시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셔 놓은 이유가 있고 모든 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경진에 의해서 지장경에 의해서 예수 생길경에 의해서 명부전이 탄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모셔 있는가에 대해서 십대왕 십대왕한테 자를 열 번 올려서 사람이 죽은 후에 공덕을 베풀어야 좋은 곳으로 다시 인간왕생한다든가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장경이 나오는 말씀을 오늘 조금 더 명부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장경이 말씀은 이제 무독기왕이 이제 그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장보살이 누구냐 전생 본센담 자탁가 지장보살은 전생에 어떻게 공덕을 인행시에 보살행을 했기에 지장보살의 성자가 되었는가 거기서 이제 성녀 바라문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열제리라는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쁜 곳에 빠져서 그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많은 공덕을 베풀고 죄를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진해 줄 것을 가지고 절에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봐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마중에는 옷까지 전부 다 벗어서 속까지 벗어서 죽어서 부끄러워서 땅에 숨었기 때문에 땅지자 감출장자 지장보살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독기왕한테 이 성녀가 이제 물어요 우리 이렇게 죄를 이렇게 버풀고 좋은 일을 공덕을 많이 하고 보살행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든 궁금하다 그러니까 무독기왕이 이제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독기왕은 귀신의 왕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제리에 당신 어머니는 3일 전에 천상에 갔습니다 성녀께서 그렇게 죄를 베풀고 공양을 베풀고 부모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공덕을 지은 공덕으로 각화정 자제왕렬의 때의 성녀거든요 옛날 과거세 부처님 그때의 부처님의 부처님의 그런 탑사 부처님의 그 모신 탑사에 보시했으니 어머니와 함께 무건적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저승의 좋은 곳에 갔다라는 천상낙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탑신앙 탑사란 얘기가 나왔죠 각화장 자제왕렬의 탑사에 탑다자 절삽자 탑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그런 탑에 보실하고 공양을 하고 화주를 하고 시주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무관지역에서 같이 있던 모든 사람까지 좋은 현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영가 추원할 때도 스님들이요 이 바라문여가 전생의 지장보사리 그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공독을 베풀었는데 같이 무관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같이 천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스님들도요 49제나 천도제 지낼 때 그 한 사람 추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해 있는 사람 조상은 물론 일가 친족 사도네 팔종까지 전부 추권나고 인연 없는 사람, 인연 없는 사람 이 사람, 인연 있는 사람까지 전부 추권을 해요 그것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바라문의 왕의 딸은 이제 기왕의 무독기왕의 말이 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각가정 자제여래의 탑 앞에 가서 다시 대서원을 세웁니다 원력을 이렇게 이제 자기 어머니도 저 무관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천상에 갔으니 그 앞에서 각가정여래께서 맹서를 하고 소원을 하고 원력을 세웁니다 원컨대 저는 미래 겁이 다하도록 제 많은 중생을 위하여 방편을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해탈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감사의 감명의 감탄의 찬탄의 세원을 그 각가정 자제왕 열혈의 불 앞에서 탑 앞에서 서원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시죠 그때 무덕기왕은 지금의 제수보살이오 그때 바라문의 딸 성년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바라문의 딸이 내내 지장경이 나오는 그런 말씀을 또 이어서 좀 좀 뛰어 중요한 부분만 발제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라문의 딸 성녀가 이제 무덕기왕에 또 물어요 내가 들으니 참 들어보니 철위산 안에 철위산 안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철위산간옥 무간옥이라고 스님들 영가추원할 때 철위산간 철위산 내 주위에 무간지옥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무간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덕기왕이 무덕기왕이 답해 말하되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녀가 묻기를 어찌하여 죄인들 고악한 짐승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덕이 대답하기를 연부제에서 악을 지은 중생들로서 죽은 뒤 49일이 지나도록 그 자식이 망자를 위해 공덕을 지어서 권한으로부터 구제할 사람이 없으며 살았을 때 또한 선한 인연이 없으므로 마땅히 미래의 업을 본래의 업을 감수함에 따라 지옥으로 가는데 자연이 자연이 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라는 말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장경에서 이제 49일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생칠경에 예수 생칠경에도 나오는데 지장경에서 49제를 지내는 근원 어원이 지장경에서 나옵니다 자 연부제 악을 지은 중생들로서 죽은 뒤에 이 사람이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죽은 뒤에 덕이 없어서 공덕이 없어서 49제도 못 모시고 못 지내지는 49제 지내는 공덕도 못 믿고 본인이 살아서 모든 나쁜 일만 많이 하고 그러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당신이 이 생에서 좋은 공덕을 많이 지턴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죄를 많은 중생을 위해서 자식이나 도반이나 친구나 누가 공덕을 베풀어주는 큰 죄를 올려서 시식을 해주던지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이게 이제 지옥의 반날을 자연히 바다를 건너야 할 수밖에 없다 이게요 우리가 49제를 왜 올려야 되고 살아서 성공덕을 많이 공덕을 지어야 되느냐면요 죽은 데에 구천을 헤맨다고 그래요 좋은 데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 그 영간은 자연히 하소연을 합니다 자손 자손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애를 구원해 주지 않고 그렇게 희낙낙하고 사느냐고 그러고 하소연을 하면은 그것은 그것은 가정에 산 사람한테는 우한으로 변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선을 지나면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것의 고통은 이곳보다 갑절이나 되며 그 바다의 동쪽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것의 고통은 다시 곱절이 됩니다 삼업으로 지은악한 업이 불러와서 감수하는 것이므로 받는 것이므로 모두 업의 바다 업해 업의 바다가 얼마나 악업의 바다가 넓으면 바다 업해라 그러죠 업의 바다 업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통받는 영가를 위해서 자의 공덕을 드리게 되는데 자의 공덕을 목적 죄를 그러면 하는데 무슨 자의 공덕이 있느냐 목적이 뭐냐 사직구제 이유가 뭐냐 죄 많은 중생이요 지코 좋은 데 못 가면 문명 업장이 많아서 이성에서도 부처님 보면 안 듣고 산 사람들이에요 배가 갑진 부처님 가르침 거 멀리 떨어져서 오용락에 재색신명수 오용락에 집착해서 허망한데 집착해서 허망한 삶을 가고 허망하게 간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가 세례를 올려드린 건 법문해 드리는 거예요 산 사람한테 법문해서 깨닫게 하는 것과 똑같이 영가한테도 법문을 해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가한테 법문을 해 드려서 지의 눈을 떠야 좋은 곳으로 간다 무명 업장이 두커면 눈먼 시각장애인이 길을 나서서 가지 못하듯이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식문에 보면 제사지 낼 때 보면 대승경전만 얘기한다면 금강경연은 사국에 범소유상 개시험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모든 상은 다 험한 것이니라 만이 모든 상으로 보지 않으면 곧 부처님이 보는이라 그러니까 내 모양이 없어졌다고 이성에 집착하고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성에 집착하고 해서 좋은 데 가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고 상에 집착하지 말고 훌훌 떨고 집착을 내놓고 좋은 데 가라고 금강경의 대표 사국에 중에서 그 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화경에 나오는 것은 제법종벌레 상자정멸상 불자행도르 내세 득작불 제법의 법에는 제법종벌레 제법의 삼라만성의 제법은 상자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양이니라 법신자린이라 오고가고가 없는이라 상자정멸상 불자가 이 도리를 알면은 내세의 부처님을 성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을 또 영가한테 법문해 드리거든요 제형무상 시생멸법 생밀밀이 정멸이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죽었다고 일찍 죽었다고 하는 틀을 말고 그 무화 칠체가 없는 몸뚱이에 죽어 썩어져 삶만의 없어질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벗어버리고 좋은 데 가라고 제형은 무상하니 모든 것은 무상해서 없어지는 법이니 생멸에서 없어지는 법이니 그 법을 알고 생멸법의 현상계에서 생멸하지 없는 법신세계를 보면은 정멸우일하기라 정멸에서 즐거움이 상나가정으로 열반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영가한테 법문에서 깨우쳐 주는 것이 49제 영가 법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9제를 지내는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정성껏 지내는 이유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업을 자기 업을 털고 갈 수가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 몸으로 입으로 생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받아야 돼 10대 왕의 심판하에서 그래서 죽은 자가 대신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누구 영가 누구 영가요 가족의 이름으로 도반의 이름으로 친구의 이름으로 공덕을 대신 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49제를 이렇게 스님으로서 많이 의식을 이제 제사장으로서 집전하게 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친구가 돌아가신 뒤에 그 도반들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불법을 모르고 또 알아도 죄를 안 보내주시는 분 대신 와서 죄를 지내는 거 아주 많이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반려견들 그 간 그 49제도 아주 많이 지냈어요 근래 와서 이렇게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공덕을 자기가 어떻게 기도할 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도반들이 공덕을 지어줘야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촌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무덕기왕께서 그 바람은 성녀 지장보살의 전생 열제리 어머님을 위해서 죄를 올린 것도 어머니와 더불어 무관적인 죄인을 모두 천상에 태어나겠단 말이야 어머니는 가시고 죄만한 중생이라 무관적에 빠져 있어 혼자 해나올 힘이 없어 복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효순스러운 성녀 바람은 딸이 그런 공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보시하고 바람을 한 공덕으로 유주무주 모든 영가가 무관적을 떠나서 천상에 갔다 그래서 스님들이 영가 추건할 때도 그렇게 추건을 많이 한다는 유주무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사바세계 우리가 스님들이 추건할 때 잘 들어보면 사바세계 남선 부주 해동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이 우리나라나 이 우주 오대양 육대주가요 이 지구가 무지무지하게 우리는 우리들만 사는 세상인 것 같이 보지만요 부처님의 안목 우주 산남 안상 모든 천상계까지 33천까지 136개 지옥까지 비춰보는 부처님 눈에 볼 때는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이 우주는 점 하나 몸지 하나예요 크기가 몸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 사는 남선 부주 그 사바세계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쪽에 이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말씀드리자 하면은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돌죠 별들이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이제 도는데 그 행성들이 이제 우리가 군목수와토 금성 수성 토성 수성 화성 또 천왕성 태왕성 이런 행성들이 별자리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지구 별자리들을 다 합하면요 우리 지구상에는 모래보다 더 많아요 별자리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주와 부처님이 본 33천세계 별의 세계 횡성의 세계 이런 모든 세계가 지옥의 세계까지 33천 천생의 세계 합치면 이렇게 넓고 넓어요 이렇게 넓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는 세계만 보고 눈으로 보고 그 세계만 자기 익힌 대로 경험대로 자기 안목대로 지옥이 있다 없다 아니다 기다 요샘 세상 그게 있냐 이런 판단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대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미산을 주위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건 수미산을 주위로 사방에 동쪽에는 승신주가 있고 서쪽에는 우화주가 있고 조금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는 남선부주 연부제 사바세계가 있다 북쪽에는 구로주가 있다 이렇게 동서남북에 이렇게 우주 삼남왕상이 부처님의 안목에서 보면 이렇게 크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가 경전의 말씀을 요즘 많이 독경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은요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경전을 열어봐서 경전에 안 나와 있으면 묻지 말라 했어요 경전을 살펴봐서 스님 법문이나 모든 분의 강의를 듣고 경전에 없으면 불신하라 믿지 마라 부처님이 나옵니다 금강경에 보면 여자 싫어자 불광하자 불여자 나는 진실된 말만 한다는 말씀을 아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라는 거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옥 따라 삼명삼불이 무상정당 정각을 깨달았기 때문에 서양의 철학자나 뭐 다른 사대성인보다 그 높은 비출 수 없는 비유할 수 없는 아늑 따라 삼명삼불 깨달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불가사에 놓이시려 내가 깨달은 바는 여러분들이 서려도 믿지 않을까 봐 난해 난지라 어렵고 어려워서 서랄까 못할까 서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삼청을 해서 또 서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자 제가 예수 생칠경도 그렇고 지장경도 그렇고 범본 사지크리트 빨리어 니까야 그 원전 부처님의 당시에 쓰시던 표준어와 방언이 있는 경전 그것을 번역한 거 지장경도 실천한다와 현장스님이 그 유명한 분들이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범본이 있고 말리어 니까야에 그런 원본이 있는 걸 번역한 분은 부처님의 직설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으라고 호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ARX 060-800에 7000번 눌러서 무량 대복전이 되십시오 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